저랑 주역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세요 양은요 어때요? 이어져 있죠? 안 끊어져 있죠? 한 덩어리죠? 이거는 끊어져 있죠? 입자가 끊어진 겁니다 요즘 물리학에서 물리학 어려운 얘기 전혀 안 해요 파동이라고 해서 이어진 느낌하고 입자 뚝뚝 끊어진 느낌 이 두 가지 느낌 가지고 또 이렇게 주역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그럼 이게 하늘을 상징하고 끊어진 하나로 땅을 상징하는 게요 땅은요 물질이죠 입자가 있죠 구체적으로 흙이 모인 거 아닙니까? 예전 어른들이 볼 때 땅은 흙이 모인 거거든요 하늘은요 흙이 아니죠 지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를 포함해서 이 공간이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를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끊어지는 게 보이세요? 이런다고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이쪽 하늘은 발산 쪽 땅은 수렴 쪽 뭉치고 쪼그라드는 느낌이라면 에너지는 발산 쪽 하늘은 양은 발산 음은 수렴 흙들이 모여서 지구를 이룬다 에너지가 발산해서 팽창해가지고 하늘을 만든다 이 정도 접근이요 획에 대한 이해예요 이렇게 획을 이해하고 보면 그 양 획이 세 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에너지에만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물상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흙들이 모래알 같은 거는 분리되어 있죠 더 곤게에 가깝죠 음효의 음핵에 가깝죠 양핵은요 만약에 그 물질을 안에서 보더라도 그 흙들이 뭉쳐서 보석이 돼 있거나 쇠가 돼 있으면 한 덩어리죠 그때는 곤게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주역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 곤게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속성이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구쌤 이것도 그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으면서 발산하는 모습이에요 발산 팽창하는 모습 끊어짐이 없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짐이 있는 거죠 끊어짐이 없다는 게 포인트 동물에서는요 말 말하고 소를 비유하면요 소는 곤게 곤게는 소입니다 주역에서 보면 곤게 나오면 말이라는 해설이 붙어요 곤게 나오면 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요 발굽까지도 음향으로 봤어요 말의 발굽은 동그랗다고 본 거예요 소의 그 발톱 있죠 발톱 부분은 끊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재밌죠 말은 말 발굽 한 덩어리다 동그란 모습이다 끊어져 있다 하늘 하늘 하느님 하늘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끊어짐 없는 하늘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순양체예요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도 이래요 동그라미가 이거랑 통하는 게요 동그란 물건들을 권에다 많이 비유한 이유가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움푹 파졌으면 끊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는 둥그런 거예요 이게 곤게가 아버지면요 곤게가 어머니죠 곤고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도 있습니다 부모 중에 부 발산하는 아버지 수렴하는 어머니 잡개전이라고 또 있어요 주역에 붙은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남겨놓은 추가 부록이 된 글들 중에 잡개전에서는 이 권게를 강함이라고 봤습니다 강함 싸움이랑도 연결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양개를 쪼개려고 하는데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양심의 싸움 이렇게 보셔도 좋다고요 양심과 욕심의 싸움 순구가 순상을 포함해서요 유명한 주역의 아홉 대가가 있어요 이 순상이 쓴 주역 책에 소개된 아홉 명의 대가들이 있어서 순구가 그럽니다 후대 공자님과 그 학파 말고 후대 주역 연구가들이 주역을 공부하다가 지금 주역 원문에는 없지만 권게가 뭘 상징한다고 추가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양심입니다 아까 있죠 천성 그대로의 마음 여기다 심자 더 보태서 양심 제 주장이 아니에요 천성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 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구부러지지 않고 곧죠 곧음 또 딱딱하다는 느낌으로는 갑옷으로도 봤어요 예전 어른들이 갑옷 딱딱한 갑옷 뚫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게 쪼개지면 갑옷으로서 무용하죠 딱딱해야 되니까 갑옷으로도 아까 뼈만 남았으니까 야였다 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야였다고 해놓고 뼈만 등장했다고 볼 때는 근데 가득 찼다는 의로는 넉넉하다로도 봤어요 다사선생님이 그러니까 막 반대 뜻도 있는 거예요 한 괴 안에 그러니까 그 뭐죠 영어처럼 뭐 이렇게 단어처럼 영어 단어처럼 문맥 속에서 우리가 봐야 했나 국어 시간처럼 이 단어의 뜻은 문맥 속에서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제가 막 새로 찾아냈다기보다 새로 찾아낸 것도 있고 예전 어른들 말씀 중에 정리된 것 중에 빠진 것들을 제가 좀 더 보강해보면 이게 분자로 의미합니다 분자 양심 충만한 분자 사람 중에 천성 그대로 사는 사람 분자 그 다음에 아까 성냄 성냄이라는 거는 분노죠 강한 분노 금기운 거는 쇠로 쇠기운이 있거든요 금기운이 발생하는 분노를 의미할 수도 있고 편안함 어떤 불안함도 없는 상태 하나 음이 쪼개져 있으면 불안한데 쪼개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마음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 편안함으로도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역을 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발산 그리고 군자 3명이 있다는 거니까 무리로도 봐야 돼요 무리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괴를 풀어보다가 찾아낸 거예요 무리로도 꼭 설명을 해야겠다 따로 표시를 해놔야겠다 여기 규정되지 않은 것들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권기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하고 사물에서 찾아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응용까지 가야 진짜입니다 이것만 달달 외워놓는다고 주역 대가가 아니에요 주역의 대가가 되시려면 응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육군으로 경험하는 사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부분만이라도 권기의 속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게 닮았는데 저 부분은 참 권기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뱀이요 뱀 뱀사자가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이 왜 권에 해당되냐면요 뱀이요 다리가 없고 그냥 몸통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 닮았죠 쪼개진 게 없어요 우리 팔다리가 나와야 쪼개지는데 쪼개짐 없이 한 덩어리다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권의 특징 양기를 상징합니다 뱀 그러면 정력 양기죠 여기까지요 다 똑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